존경하는 방구 일동 방구 이동 약사동 주민 여러분 구 의원 후보 이명녀 인사 올립니다. 저 이명녀는 주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 일꾼입니다. 방구 약사를 사랑하는 오직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청 무연고자까지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생활 밀착형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들의 복지와 삶을 살폈습니다.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깐깐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진심을 다해 소통해온 현장중심 사람중심의 주민밀착형 생활정치인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기기울이고 오직 주민편에서 주민과 함께할 사람 주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설 사람 바로 저 이명녀라고 자부합니다.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편향됨이 없는 중용의 자세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구일동 방구이동 약사동 주민 여러분 주민이 주인인 중구 사람이 먼저인 중구 사람이 존중받는 중구 제대로 검증된 이명녀가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직 주민편에서 주민과 함께할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명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